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큐베이스 녹음 기능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인 Show Range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how Range 라는 기능이 바로 이제 인스펙터 이 창에 보면은 바로 옆부분에 있어요 이 부분 Show Range 이라고 보이시죠 네 그래서 원하는 트랙을 잡고 녹음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인데요 한번 해볼게요 바로 보이시죠 이렇게 Show Range 라고 이렇게 옆으로 눕혀놓은 직사각형 같은 이런 항목이 보입니다 그 항목에서 보실 수 있고요 Show Range를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밑에 Rain이 나옵니다 이 기능은 큐베이스 아주 오래된 버전인 큐베이스5 이런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Rain Display Type 이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어쨌든 기호 모양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눌러서 활성화만 시켜주시면 되고요 보라색 불빛 들어오게 그러면 Rain이 이렇게 생기는데요 요즘 버전에서는 이렇게 Rain 1, Rain 2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차곡차곡 생기지만 예전 버전에서는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밑에 조그만하게 트랙이 하나씩 하나씩 생겨서 누적되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 이걸 언제 쓰느냐 녹음할 때 여러 번 반복해서 녹음하는 경우들이 있죠 한 번에 원테이크 안에 쫙 녹음이 다 돼서 오 잘 됐네 끝 이러면 좋지만 이렇게 녹음되는 경우가 정말 드물죠 하다 보면 여기 틀려서 끊어가기도 하고 다 잘했는데 이 부분만 아쉬워서 그 부분만 찝어가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녹음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아주 편리하게 녹음과 수정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모르고 그동안 녹음을 했다 정말 녹음을 뭔가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능을 꼭 익혀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봐 볼게요 미디 트랙과 오디오 트랙 둘 다 적용이 가능한데 일단 미디 트랙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녹음을 그냥 일단은 노래에 맞춰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한번 연주를 해 볼게요 그러면 Rain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걸 한번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바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녹음을 했다 쳐요 근데 아우 조금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해야지 그러면은 이거를 남겨두고 하고 싶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셨냐 어 트랙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트랙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놔두고 다시 녹음하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 이게 이런 상황이라면 이걸 여기다 이렇게 남겨두고 다시 녹음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요 Show Range 해놓으면 그대로 그냥 다시 녹음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바로 밑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쌓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 번 녹음을 반복하실 수 있다는 어떤 이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또 녹음을 하면요 그래서 또 녹음을 하면요 또 쌓이죠 그러면 또 녹음을 하죠 그러면 쌓여요 근데 여기는 밑에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위에 생기죠 공간이 있으면 위에 공간이 이렇게 차 있으면 밑으로 내려오고요 공간이 없으면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여기서부터 진행을 하면 아마 이쯤으로 돌아오겠죠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게 레인 Show Range 레인을 펼쳐가지고 1레인 2레인 3레인 4레인 뭐 이런 식으로 레인을 펼쳐서 녹음하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미디에서는 이 기능을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사실은 왜냐 미디는 이 기능보다 좀 더 편한 어떤 트랙 버전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 이건 다음 영상에서 바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디는 수정 편집이 좀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녹음을 잘 안 합니다 안에 들어가서 수정하면 되니까요 근데 오디오 녹음 때는 얘기가 다르죠 오디오 녹음 때 오디오 녹음은 노래나 아니면 기타나 베이스 같은 게 홈 레코딩에서 많이 녹음을 하는데요 뭐 집에서 드럼까지 녹음하는 경우는 많이 없지만 어쨌든 보컬이나 기타 베이스 이런 거는 정말 흔하게 녹음 많이 하죠 그럴 때 오디오 트랙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서 미디 노트를 수정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냥 다시 녹음이에요 무조건 다시 녹음입니다 그래서 녹음을 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 지금 제 목소리가 녹음 될 텐데요 그냥 녹음을 하고 제 목소리입니다 녹음을 하고 나서 아 잘못 불렀네 다시 녹음을 해야지라고 수정을 하면 일단 다시 녹음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덮어쓰게 되죠 그러니까 아 뭐야 이거 그러면서 보통 어떻게 하느냐 오디오 트랙을 또 만들죠 이를테면 이거를 듀플리케이트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계속 또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녹음된 거 놔두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어가야지 여기 버스 불렀으니까 그 다음 다음 버스 불러볼까 하고 나서 다운 버스 이걸 켜야 되죠 이어갈까 이렇게 해서 부르고 부르고 나서 어느 정도 불렀다 후렴 직전이다 그러면 여기서 또 끊어가지고 이거 이제 또 켜가지고 이렇게 또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녹음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걸 쭉 보면은 이렇게 그냥 엄청나게 트랙 많이 있어가지고 녹음하는 경우 너무 많이 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뜨끔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레슨이나 강의하면서 제자들 정말 이렇게 너무 많이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때 이제 쇼레인 기능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녹음 직전부터 요 기능을 알아야 되고요 이게 거의 그냥 녹음의 핵심 중에 핵심 정말 정말 필수적으로 이건 모르면 정말 큐베이스 초짜 수준인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이름이 펼쳐졌죠 그럼 녹음 해 볼게요 그러면은 녹음을 해 볼게요 그러면 아무거나 제가 이제 얘기하는데 녹음을 했다 쳐요 벌쓰다 보컬 녹음이다 녹음을 막 해요 그러면서 녹음을 하다가 어? 좀 마음에 안 드네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지 그러면은 녹음을 바로 이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앞에서 놓고 다시 녹음하면 자동으로 있던 건 뮤트가 되면서 밑으로 쌓이죠 그래서 이렇게 녹음을 해요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 됐네 그럼 후렴 녹음 해 볼까 이어서 녹음 해 볼까 그러면은 뮤트가 되면서 하다가 후렴 바로 이어서 녹음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녹음하는게 쇼레인지 이게 그러니까 미디 기능에서는 미디 트랙에서는 그렇게 어 쓸만한 기능은 아닌데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편집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오디오 트랙에서는 너무나 필수 중에 필수 기능입니다 쇼레인지 기능 모르셨다면 이 기능 꼭 써서 물리적인 트랙을 여러 개를 만들 필요가 없고요 한 트랙 안에서 다 해결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테이크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녹음했다고 끝이 아니죠 이래놓고 그냥 끝낼 순 없죠 편집을 해야겠죠 그럴 때 어 이렇게 스냅을 여기 스냅을 끄시고요 단축키는 J죠 어쨌든 스냅을 끄시고 원하는 부분을 확대해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 목소리가 녹음 되었기 때문에 뭐 편집점이나 이런 게 뭐 지금 원활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기타나 베이스 보컬 이런 걸 녹음 하셨다면 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편집점이 있을 거예요 야 이 부분이 괜찮네 그러면은 요렇게 당겨 가지고 요렇게 맞추고요 야 여기서부터 요거 녹음 아니 요거 안 쓸 건데 그러면 요렇게 당기고요 지금 활성화 되는 거 보이시죠 비활성화 되는 거랑 이렇게 그러면은 요렇게 놓고 나중에 어느 정도 접점을 찾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트랙을 쇼레인즈를 꺼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 접점을 찾기 전에 어 실제적으로 2파형과 2파형을 합힐 때 크로스페이드라고 하는 기능을 씁니다 단축키는 X인데요 이 크로스페이드는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일종의 트랙과 트랙에 어떤 풀로 붙이는 어떤 장치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트랙과 트랙이 서로 다른 트랙이 넘어갈 때 뭔가 치틱 치틱 거리는 이런 어떤 소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약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이게 바로 크로스페이드입니다 어 오디오 트랙에서는 여기 글루 라고 해서 어 풀 그러니까 풀로 붙이는 그 툴이 있는데 굳이 안 쓰셔도 돼요 오디오 트랙은 이 크로스페이드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집을 사실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들어보고 어 오케이 한번에 녹음한 것처럼 됐다 그러면은 닫아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하시는 거예요 큐베이스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쇼레인지 라고 하는 기능을 꼭 기억하시고 이 기능을 꼭 활성화해서 여러 번 녹음하셔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쇼레인지 기능을 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 그 기능은 다음 영상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위에 있는 이 컴프 컴프라고 하는 손바닥 모양의 이 커서 기능입니다 저는 이게 원래 단축키 지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저는 5번으로 단축키 지정을 해놨는데 어쨌든 이 컴프라고 하는 이 기능이 지금 이렇게 쇼레인지 기능에 있어서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이런 기능은 지원했지만 지금 이런 컴프 이런 기능은 없었어요 근데 요즘 버전은 이런 게 지원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쇼레인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이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롯크 뉴스였습니다